어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주 대표단님들께서 회사 경영진을 만났네요. 그리고 허성두님께서 이렇게 회사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글로 남겨주셨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내용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주주 재고 및 소통에 대한 회사 답변은 그동안 회사에 부족한 소통과 회사 직원 주식 매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치료제 수출 및 승인 절차에 대한 회사 측 답변은 각국 정부와 회사 간의 입장 문제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네요. 주식담보 상환 요구에 대한 답변은 4월 15일 1600억 현재까지 증권사 대출을 일반은행,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을 옮겨 이자 삭감 문제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은행으로 옮겨 놓았고 주당 10만원권 질권에 대해서는 시세의 40% 적용으로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고성이 오가는 대화가 한동안 이어지고 우리는 뭐라해도 100%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당장 상환하라는 얘기를 몇 차례 걸쳐 요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회사 비방 언론 대응 등 이거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사이버 수사대의 의료의 및 모니터링 강화, 법률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합병에 관한 일정 등 이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연내로 홀딩스 합병을 이루고 점차 계획대로 이행 예정이다. 우리는 지금의 주가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40만 개인주주 힘을 모아 합병에 반대할 것이다. 합병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견해차와 고성이 오갔다고 하네요. 주주연합회와 회사 할라인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문제 알아보고 통보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주주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한 회사 측 답변은 논의하여 빠른 시간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네요. 앵멜 브라이 요구는 회사에서 회사도 검토한 바 있는데 주식수 중가에 대한 우려와 주주 가치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주 대표단들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삼성전자 50배 액분하여 그 어마어마한 주식수도 액분은 5만 3천원. 지금은 8만원이 넘고 있고 우리도 5배 분할 시 6만원도 되지 않아 분명히 수급에 도움이 된다고 주주 소통 대표단께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셨네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현금은 사업 계획 및 연구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5월 3일이면 공매도 제기되고 현주식 방치했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사업으로도 막지 못한다. 투매로 폭락이 오기 전 무조건 주주로서 회사에 강력히 요구하고 즉각 시행하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 홍보실 강화 등 대화가 이어지고 12시 10분에 헤어져서 다른 주주분들하고 합류해서 식사 후 헤어졌다고 하네요. 개인 주주들을 대신해서 회사 측에 요구를 해주신 마스터 99님, 오수나무님, 호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사 측 답변은 각 개인들마다 잘 해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살아남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